콜핀과 BTR에 함께하는 MBC 여성 테마기행 12월엔 달이 머물고 간다는 충북 영동의 원료봉 둘레길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접수처는 뮤즈외과, 화인치과병원, 안경이야기 전지점, 고은치과병원, 푸주옥 보관이 꼬리곰탐, IBK 기업은행 마산지점, 마산 파티만과, 원미디어 정보통신, 마산백내과 건강검진센터, 삼성시원비뇨기과의원, 속편한내과의원, 마산역현치과의원, 콜핀 내서점, 진영점, 도계점, 진해점, 그리고 명신관광입니다. 이 행사는 콜핀이면 충분하다 콜핀, BTR과 함께합니다.